대리오빠가 어떻게 됐어? 종교오빠한테 어떻게 됐어요? 마실 물과 약간의 빵 누군데 너? 호랑이 그림 찾을 빨리! 자기 계단에! 입혔어 졌어 그거만 얘기해 그리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저기야 호랑이 그림 밑에 계단에 있어 그림 중에서 호랑이 그림 있대 그려져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그림? 라켓롤이라는 글자예요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라켓롤이라는 글자예요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 어? 뭐 있다는 건가? 계단에 쌓인 거 계단에 쌓인 거 라켓롤이라는 글자예요 라켓롤이라는 글자예요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라켓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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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중에 있는지 몰라?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호랑이 그림은 딱 하나 있어요 호랑이 아래에 써 있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라켓롤이라는 글자 라켓롤이라는 글자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켓롤이라는 글자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면서 그림 붙여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라켓롤이라는 글자 우리가 올라온 계단에 글이 써져 있어요 글이 라켓롤이라는 글자예요 그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호랑이 그림 밑에 내 말 다 들어 호랑이 그림 밑에 써 있는 글자가 뭔지 나한테 빨리 무좀 줘야 돼 누가 지금 지금 미션이 있냐 미션? 호랑이 그림 밑에 글자 있다고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 아니요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걸을 수가 없다니깐요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걸을 수가 없다니깐요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걸을 수가 없다니깐요 왜 우리 팀이 안 와 호랑이 그림 밑에 글자 있대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 내려가다 보면 있는 거야? 호랑이 그림 여기 있어 호랑이 그림이 들어간 호랑이 그림이 되어 호랑이 그림이 돼 나 어디 올라가는 거야 ? 아니 라퀸는 게 아닌데 아니 라퀸는 게 아닌데 여태의 호랑이 그림은 없어 뭐? 독수리! 야테면 위에 독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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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힙 힙머리 독수리. 힙머리 독수리登録. 호랑이uation 아이 홀이annya 어딨는데 아무거로 쫙 dance JUCH! 호랑이 뭐? 호랑이 뭐? 아, 도와줘. 뭐라고? 흰머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아, 뭐라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도끼, 도끼.